다음에 나오실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현 씨. 네, 현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충현입니다. 다음은요, 조문근 씨 모시겠습니다. 조문근 씨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조문근 씨의 음색은 청량 음료 같은 느낌을 받게 해주셨어요. 조문근 씨, 진작 트로트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은근 형 오늘 아이돌 같아. 의상은 굉장히 또 화려하신데. 조문근 씨, 바로 지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끄지 않고. 지금 여기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요? 네, 제가 왕을 지목하겠습니다. 야, 누군지 뻔히 보이네요. 지목해 주세요. 네? 이만기, 나! 이만기, 나! 정화들이 옵니다. 정화들이 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경민이 혼나는 거 안 봤나? 아, 어머. 감사하만! , 어머. 못하려고. 와! 와! white generin! 노래해 주신 이만기 씨. 경민이 혼난 거 안 봤나? 신경쟁이 팽팽한데 뭐 여기서 살짝 두 분의 약간 순자랑 한번 대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보이스트롯은 무대가 노래잖아요. 네. 저는 제 전곡이 씨름이니까 그러면 팔씨름! 아니야 그냥 여기서 씨름을 시켜주세요. 아니 그냥 여기서 씨름을 시켜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업어치기 들어간다! 아이고 아이고! 업어치기 들어간다 이만기! 아이고! 하사! 이러고 싶은 거니까? 야 괜찮겠어요? 누구신가요? 괜찮아요? 이를 수 있겠어요? 무대할 수 있겠어요? 민호가 좀 더 빌려. 자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씨름은 졌지만 무대에서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몽근 씨 무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룩 축복해 주세요. 가자! 파이팅! 가자! 몸 떠나! 어깨 펴요! 어깨 펴요! 어깨 펴요! 가자! 왕이 유해진 씨를 데리고 가는 것 같잖아. 사실 그 지목할 때 눈에 엄청 뛰더라고요. 왕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왕이면 보통 이제 단계에서 최상위 등급이잖아요. 그래도 맨 꼭대기를 무너뜨려야 되지 않나. 과연 이게 실험판이었으면 조몽근 씨가 너를 상대로 해서 한번 붙자고 했을까? 늙은 호랑이도 호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옛자만은 보지 마라. 파이팅! 파이팅! 사랑! 너 나와! 조몽근 이만키!